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 기회 캔디 새우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쭈쭈쭈쭈 바삭바삭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초콜릿 치즈 너무 맛있어요! 아삭아삭 치즈볼 마늘과 마늘은 잘 먹습니다. 저는 고춧가루가 정말 맛있어요. 바삭바삭 초콜릿 탕후루 마카롱 치즈볼 단무지 계란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쭈쭈쭈쭈쭈 초콜릿 초콜릿 찹쌀떡 너무 맛있어요!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